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 위반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 조정 회의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2차로 외부 전문가 회의에 상정합니다. 플랫폼사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을 맺고 분쟁 해결 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 구제와 분쟁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서 보다 따뜻한 중고거래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기술 발전이 맞물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중고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